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늘과 내일을 케이팝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케이팝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낮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2개국의 전문 댄서들이 대형 플래시몹을 펼치는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엑스포공원 경주타워 앞에서 열렸습니다. 또 휴일인 내일 저녁에는 샤이니, 시스타 등 아이돌 그룹 30여 팀이 참가하는 한류 드림콘서트가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